자유형권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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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진짜 저 노릇끝자 제가 정말 이상할 것 모르겠네 2장 찍었어요 효율은 왜 2장 끊으셨어요? 오늘 KT랑 둘이 끊었어요 여자친구니까요 아... 여자친구 같이 둘이서 끊은건데 그래도 KT랑 여자친구인데 KT와 노래방 영화관 페미닌 레스토랑 데이트까지 섭렵한 화성인 놀이공원쯤이야 문제없다 KT랑 당당하게 입장하는데 KT가 여자친구도 데리고 나면 정말... 쿠션 한 6개 쿠션 쿠션 저 눈빛이 저 무서워 저 쿠션 저 조금빛이 여러분 좀 오랜만에 보네요 요즘 사람들이 웬만한 거 잘 안 놀래요 그 대게는 맡겨드릴 수가 없는데 네? 아니요 같이 타요 같이 2,000장고요? 네 자유형권 2장 끊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1,000장요? 아... 한 채를 차지합니다 KT가 놀랄텐데요 정의형권 3장 대개 할 때 잘 모르겠어요 참 개경이 되기 때문에 가게 생각보다 잘 지내주시는 분 또 아 성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 안녕 아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지금 손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 줄 알아봐 예 네 아 페이트가 내려옵니다 아우 놀랍게 되겠다 여자친구가 제일 제일 영광하네요 놀라지 않잖아요 굉장히 무서워 보이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히 계세요 언니 초등학교 초등학교 있어요 어땠어요? 네, 재밌네요 페이트가 좀 무서워하게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무서워했어요? 네, 약간 많이 무서웠어? 괜찮아? 십독구 허성인의 데이트를 바라본 시민들의 반응은 과연 안고 다니는 거예요? 애인이에요? 신기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변태 같은데 저런 사람도 있구나 상관없잖아요 자기 취향인데 여자친구 구입은 어떻게 했대요 좀 만들기는 하네 다른 좋은 여자가 나서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가면 조긋할까? 사랑하는 그녀를 소중히 안고 당당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화성인 그녀와 함께라면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다 그녀를 위해 두 명분의 표를 끊고 놀이기구를 함께 타는 십독구 화성인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하는 꿈 같은 데이트를 지금 시간이 멈춰 수면하는 화성인이다 아 아 아 자 근데 너무 좋아합니다 코션 태우기는 처음일거에요. 자 이제 식당에 오셨어요. 한자리 차지하고 5번 스파게틴 두개요. 한 분도 오시는거세요? 아니요. 대신요. 대신요? 대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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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음료조장 두개 드리겠습니다. 네? 음료조장 두개 드리겠습니다. 두개 왔어 두개 왔어. 두개 먹는단 말이야? 아니 이걸 직접 먹으면 코션 다 더러워지죠. 여기가 직접 먹으면. 여기가 직접 먹으면. 아 이거 정말 아주. 대박입니다 정말. 이 친구가 아까보다 눈 마우니 좀 더 행복해 보여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해도 그녀의 목까지 늘 2인분을 주문하는 화성이. 페이트를 위해 쓰는 돈도 사람들의 시선으로 페이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상관없다는 십덕구 화성이. 그래서 지금 평소에 하던 이 상황이. 이 영상하면 멜로드라마 시작했네요. 아! 또 이렇게? 네? 뮤직비디오인데요? 아! 아! 멜로드라마야! 아! 아!